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많이 괴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짐짓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견디시는 것 같지만 또 마음속은 또 많이 힘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날인데요 게다가 또 장마가 지고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어떤 지역은 또 물난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이라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제가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또 전달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제 방송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 소식을 전달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때에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 같은 마음을 또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월드 유니온 콘서트 소식인데요 월드 유니온 콘서트 소식 잘 아시죠? 저도 첫날 23일에 월드 유니온 콘서트에 들어가서 직접 봤습니다 또 둘째 날은 제가 티켓팅을 해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티켓을 전달해 드리러 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제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월드 유니온 콘서트 관계자에 의하면 보통은 한 번 공연에 1500명에 한 2000명,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관객은 뭐냐면 보통 클래식 콘서트 장이 한 20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을 하니까 클래식 콘서트 장소에 맞게 1500명에서 2000명 많으면 2500명 또는 더 많으면 3000명 되는데 어쨌든 한 2000명 전후의 인원으로 보통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 유니온 콘서트는 첫날 약 11000명 정도 그리고 둘째 날 약 80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첫날은 아무래도 직접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11000명이 꽉 만석을 채웠고요 둘째 날은 조금 빠지는 인원이 있지만 이때 내가 응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 8000명 정도의 객석 점유율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요 첫날은 11000명이라 정말 장관이었죠 그리고 둘째 날은 8000명인데 이 8000명만 해도 아까 처음에 월드 유니온 콘서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통 1500에서 2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 조금 빠졌어도 8000명이니까 평상시에 4배나 많은 인원이 모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콘서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해외 토픽으로도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왜 해외 토픽으로 많이 실렸을까요? 그러니까 월드 유니온 콘서트 말하자면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세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토픽이 될 만하죠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합동 콘서트 한다? 토픽이 되는데 그때 1500에서 2000명 정도 콘서트를 하던 이런 콘서트에서 11000명, 8000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야말로 해외 토픽이 될 만한 뉴스감이다 해외 토픽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관계자가, 월드 유니온 콘서트 관계자가 솔직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공연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잠도 못 자고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23일날 딱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아 정말 감탄했고 감동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노래 부를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노래하기 힘들고 소리도 안 나올 텐데 소울의 질도 윤기도 감동의 폭도 거의 없을 텐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량과 위성과 감동적인 이 무대 매너로 엄청난 이 무대를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성 아 정말 대단했다고 전해줬는데 저 그거 이해합니다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공감할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이름을 연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가장 뜨거운 박수 가장 열광적인 박수 아마 다시는 그러니까 이후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보면 다시 없을 최고의 이 열광적이고 뜨거운 뜨거운 이런 박수가 몰아쳤고요 그 연호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경랑처럼, 파도처럼, 풍명처럼 와~~ 정말 대단했죠 아마 관계자들도 정말 놀랐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있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더 응원타운에서 더 폭발력 있게 나왔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은 이런 거를 처음 보니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천배, 만배 그렇게 놀라는 광경이 되었죠 팬들의 그런 열광적인 성원에 힘이 부어서 무대 마치고 또 공연 후에는 일일이 악수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전해줬고요 그러면서 일이 잘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말 멋진 공연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후일담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 소식을 딱 전에 들었을 때 가슴이 찌고 훈훈하고 따뜻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들었을 때보다 지금 들을 때 더 감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미담을 전해드리곤 했는데 마치 콘서트 미담, 감동 미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대감동 미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힘든 시기에 이렇게 감동적이고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함께 들으시면서 잘 힘든 시기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루하루 더욱 더 힘있게 그리고 잘 살아가셔야 또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월드 유니언 콘서트 감동적이고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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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국ически